안녕하세요. 밀리예요. 오늘은 샤플 헤어스타일러하고 로레알 파리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이 두 가지로 힘없고 쓷없는 저의 모발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샤플 헤어스타일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이는 것처럼 본품과 본품을 정리할 수 있는 스탠드가 세트로 있어요. 스탠드 조립부터 해야 본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탠드부터 개봉해 볼게요. 스탠드는 0.89kg으로 굉장히 가벼우면서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 동그라미 판을 받침태로 놓고 막대기 모양을 돌려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조그만 두 개도 붙여서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탠드 조립이 끝났으니 본품을 개봉해 볼게요. 본품도 총 1.89kg으로 굉장히 가벼운 사이즈여서 스타일링을 할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무게더라고요. 일단 본품을 열어보면 본품을 정리할 수 있는 파우치와 드라이기 본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박스를 열어보면 헤어스타일링 노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미리 조립해놓은 스탠드에 드라이기와 노즐들을 정리해주면 깔끔한 풀세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세련된 디자인으로 방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에 방해받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드라이기여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 로레알파리 토탈리페어 샴푸 헤어팩 크림 3종으로 손상된 머리를 관리해주려고 해요. 일단 샤워실에 샴푸와 헤어팩을 놓아주고 씻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바로 화장실에 가서 뜨거운 물로 두피를 살짝 불려주고 샴푸를 두 번 정도 펌핑해 씻어주고 있어요. 보통 샴푸할 때 머리를 숙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를 펴고 샴푸를 해야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얼굴에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꼼꼼히 두피 속까지 손톱이 아닌 손톱 밑에 손가락 살을 사용해서 깨끗이 닦아주고 잘 헹구어줍니다. 그리고 타월 드라이를 한 뒤 헤어팩을 해줄 거예요. 저는 헤어팩을 하면서 양치도 하고 바디워시도 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헤어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목욕탕의 열감이 같이 작용이 되어서 헤어팩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이제 씻고 나와서 머리 스타일링을 해줄게요. 일단 샤플 헤어스타일러 노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헤어롤로 앞머리를 말아줍니다. 그리고 토탈리페어 크림을 살짝 모발에 발라주고 드라이를 해줄 거예요. 샤플 헤어스타일러 노즐 중 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노즐을 꺼내 장착해주고 두피 부분 위주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두피가 어느 정도 마른 후 헤어 섹션을 나눠주고 스타일링을 시작할 거예요. 노즐 중 A와 B가 있는데 A는 바깥방향, B는 안쪽 방향을 말 수 있는 노즐입니다. 저는 바깥방향으로 마는 게 더 좋아서 A를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머리를 반을 나누어준 뒤 A라고 써진 노즐을 사용해서 쭉 머리를 말아 올려줍니다. 이때 바람을 제일 세게 해야 자동으로 잘 말아 올려지더라고요. 샤플은 뜨거운 바람으로 7초 동안 머리를 말아준 뒤 차가운 바람으로 7초 동안 또 머리를 말려 헤어를 손상 없이 탄탄하게 볼륨과 컬을 유지해줍니다. 나머지 머리도 조금씩 빼서 컬을 만들어줬어요. 샤플 헤어스타일러로 머리를 말리면서 스타일링을 같이 하니까 저같이 쑤 덥고 힘없는 모발도 하루 종일 볼륨감 있게 컬이 유지되고 스타일도 살아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리 말아놓은 헤어롤에 노즐을 넣어 온풍 4초, 냉풍 10초로 앞머리 볼륨도 살려주었습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로레알 토탈리피어 헤어크림을 살짝 덜어내 머리 스타일링도 유지해주면서 한 번 더 머릿결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처럼 송장되고 힘없으면서 숯가지 없는 답없는 머리도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볼륨감 있고 찰랑찰랑한 헤어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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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